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똑바로 저 완전 내가 하던 걸 배꼈나? 얘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20년 정도 강력형사 생활을 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와일드카드라고 영화로서 좀 괜찮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 그 후에 형사 관련해서 영화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최근 근래에는 범죄도시인가 많이 인기도 끌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루카 같은 성사가 실제로 있나요?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있어요 많이 있고요 저보다도 뭐 더 운동 많이 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강력형사들은 내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도 상대에게 위약감 내지는 이런 걸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야 저거 잡아 저거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전혀 없다고는 못하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 사실 그냥 지나가고 뭐 하면서 사람마다 다 관심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 주변을 갖다가 다 탐문 수사를 해요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계속 보게 되죠 눈이 이제 마주치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눈빛을 피해요 눈빛을 안 피한다고 하더라도 행동 자체가 좀 부제한스러워요 똑같이 그냥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뭐 주머니에 뭘 찾아본다든가 그런 게 뭐 직감이라면 직감이가 있죠 뭐야 너 그거를 찔렀냐? 자 그 여기다 둬 그건 영화죠 제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사소하고 정말 부잘것 없어 보이는 테크라이프 같은 거 사실 그건 찔러도 안 죽어요 근데 방침을 하면 항상 다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긴장도 해야되고 혜수 만드자를 약하는 방법에다가 호신술을 많이 배우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세요 자신이 없다 싶으면 도망은 가세요 도망을 가면 죽지는 않아요 주가 시키면 하잖아 그치? 아 이거 사람을 왜 찔렀냐고 이 개새끼야 너 여기서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진짜로 죽어 예 많이 해요 보니까는 욕 많이 하네 저도 그래요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을 한 놈 같다가 욕도 못 하면 뭐 어떡해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대답 안 해? 자 받아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똑바로 저거 완전 내가 하던 거 배꼈나? 진실의 방은 따로 뭐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거처럼 이렇게 방이 따로 있어요 CCTV가 이제 하나씩 있기 때문에 CCTV를 이제 가려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고 드바이 파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원조예요 94년도에 제가 이거를 처음 개발을 했는데 개발했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조사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한 놈이 술도 취한 데다가 수갑을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소리를 치고 조사를 못 받겠는 거예요 옆에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파이버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딱 내리게 되면 아무 소리를 크게 질러도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이걸 열면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하려고 수갑을 양손으로 채웠어요 이렇게 십자가 마냥 양손을 채워놓고 파이버를 씌우고 이것까지 내렸죠 CCTV 상에 가리지를 않아 놓으니까 상황실에서 왜 그러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이거는 자해방지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상황실에서도 말이 없었고 한 20분이 있으니까 무릎으로 풀어달라고 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니까 이것만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있겠다고 풀어주고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좋구나 해가지고 그 뒤로 우리 경찰서는 다 이거 씌웠어요 원전하니까 이거 얘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해가지고 때리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아니 때릴 필요도 없어요 쥐가 알아서 뭐 빌고 있는데 뭐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원래 저거는 하면 안 돼 영화니까 그런 거지 이미 다 권고가 됐고 저기가 돼있잖아 저런 상태에서 원래 자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럴 때 사실은 활발 씌워놔야 돼 제 머리로 어디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깨지거나 그런 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피는 게 있을 거 아냐 그걸 내 어떻게 합까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몰래 밀어간 애들이 있는 거 아냐 어쩌게 내라고만 생각합까 정보원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용업소 아니면 노래방 그런 애들이 사실은 범죄자들 온상이에요 거기에 있는 종업원 적게 가는 아가씨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정보가 무궁무진 많아요 그러니까 형사라는 직업은 다방면에 많이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노숙자부터 해서 위의 사람들까지 사람을 많이 알아야지만 범죄 첩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수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나와주는데 아예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 절대 첩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건 자체 해결도 힘들어요 야 휴지를 혼자야 어 이거 싱글이야 나도 싱글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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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제로 혼자서 범죄자를 제압하는 경우가 있나요? 많지는 않아요 영화에서 보고 형사가 혼자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익률조가 원래 기본이에요 범인 제압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누명을 쓸 수도 있거든 마수대 같은 경우에는 던지기라고 해서 일부러 이제 XX한 걸 갖다가 해놓고 그걸 이제 형사나 누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누명 내지는 범인 공고할 때도 안전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기본이 이익률조예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또 병원 되세요? 아 예 아 화장실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소나비상 청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렬편 행사인데 나중에 고생 많으시네요 힘드시겠다 소나비상 청구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숙소 내지는 뭐 어디 거기에서 있을 때 뭐 반항을 하든 뭐 건거라고 하면서 진짜 유리창이든 뭐든 깨지든 뭐 책상이 부서지든 그럼 물어달라는 사람 없던데 뭐 형사들이 고생하고 하는 부분들은 맞아요 또 약간 과 액션식으로 해서 좀 적용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뭐 적절하게 이 영화를 만든 거 같네요 일단은 형사들이 고생을 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형사들을 좀 믿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